아아 이번에 해볼것은 큐브인데요 자 모자의 레전드리 그지요 모자의 레전드리 불린마의 아 불린마의 에디큐브 심장의 블랙큐브 바지의 바지 하이 한다고요 에디큐브 한다고요 견장을 안하고 견장이 제일 안 좋은데 마이스터링 견장이 제일 안 좋은데 마이스터링을 하는게 낫지않을까 안 좋은 부위는 다 사올거다 아 오케이 오케이 마이스터링도 사올거란 얘기지요 그렇군요 일단은 뭐 원하시는대로 해드려야지 망토도 사오나요 바지보다 망토가 더 안 좋은데 망토도 사오는건가요 망토가 더 안 좋은데 아 망토도 사온다고 링도 사오겠군요 이게 링이 더 안 좋은데 링도 사오는거겠군요 오케이 원하시는대로 해드려야지 자자자자자 준비되어 있는것이지요 오케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장소는 아시지요 헤이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좋아하지요 요기 소리 좋지요 아아 저주 풀고 와야됩니다 저주는 풀어줘야지 좋습니다 자자 모자에 레전드를 원하시는군요 아 일단은 15 16 17 18 18% 어? 아니 뭐야 왜 이게 더 떨어지는겁니까 아아 바뀌었군요 깜짝 놀랐네 레전드를 보내야 되는거 그거지요 레전드를 보내야 되는거 그렇지요 10개 11개 12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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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빛 좀 갔네. 아! 어, 다음 어디입니까? 네네네. 브리앤마이 에디를 가야되는 거두요? 네네. 아, 원하시는 거 뭐 있습니까? 어느 느낌이라든지 여기 아닙니까? 아, 위치 변경할까요? 그럼요, 그럼요. 밝은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줄 느낌으로요? 오케이, 오케이. 유니크 갈만 하지 않습니까? 30개면은? 두 줄을 원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왔습니다. 일단 유니크 왔습니다. 사장님. 어어, 나왔습니다. 두 줄 나왔습니다. 4% 011에 포가초 100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사장님. 아, 사장님. 저희 다음 단계 어디입니까? 아, 심장을 가야되는데 큐브를 사와야겠군요. 사, 사와면 되는 부분인가요? 그런 듯 하면 되겠지요? 교환 가능으로? 아, 다이어도 얼마 안 남으셨네. 아 어서오십시오 자 일단 10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원래 이렇게 됐었나? 그런거? 와.. 9군 50호 2장이나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심장을 가자고 심장..심장이 이제 세번째 아이템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레전 가서 다른거 33% 막 나오면 어떡하냐 마음 아파서 아 원래 좀 왔습니다 사장님 레드키브 사러 와야되겠는데요 남은걸로 기세를 몰아 모자는 어떻습니까 아 모자 잠깐 시용하도록 하지요 강철모자네요 레드키브 사러 가도 되겠습니까 아 일단 이 두개부터 써줘야되겠군요 원..원원은 없으니 무엇입니까 투드려서 멈추면 되는 거 없습니까? 네네 고객님 여기 위치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옆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네 네네 아 일단 뜨는 거 보자고 오케이 어어 아 크 아 이번엔 주문만 나왔군요 12, 12, 9 12, 6, 9 12, 6 뭐라는 거 네 깜짝 놀라게 나올 느낌이 좋습니다 18%인데 아까도 9% 있었는데 20일 이상은 쓸 건가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흐허허 스컴 크흐허헌 아... 돌리시는거 오케이. 오케이 conquer 최소 21에서 24 이상이군요 battle 그렇군요 아 그러네 18%에서 돌ERO ш 덱은 뭔가 잘 나오는거 같네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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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요 아 역시 주운 상자 쉽지 않군요 아 힘 빼고는 21%는 나오는 것 같네 아 21%는요 사장님 21%는 어떻습니까 3% 올렸네 3% 어 야 아 일단 캡팍 가요 다음 사은품 어딥니까 모자에 레전부터 가야되지 않을까요 아 모자에 불클 넣어달라 아 이 강력한 모잔데요 모자가 너무 쎄가지고 제 모자가 생각나네요 제 모자도 100억 썼는데 레전드로 못 갔거든요 강력한 모잔데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자가 너무 강력한데 이게 모자가 너무 강력한데 아니 이 모자에만 몇 개 째입니까 도대체 아 어떡합니까 막혔습니다 아 10000원 빼면은 아 아 그래도 캐시를 이렇게 옮길까요 웹포로 에디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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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는데요 에디캐브 하나 있습니다 에디캐브 에디캐브 하나 있습니다 만원짜리 오천원짜리 왜이렇게 두개 옮기면 되나 에디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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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안하고 모자 안하고 에디캐브 맞습니까 에디가 먼 척인 것입니까 아 모자요 스칼렐링은 생각 없습니까 하하하하 스칼렐링은 생각 없으신가 보군요 어 북일만 분에게 문의해 보시지요 아 주은상자 깔끔하네 강력한 모자를 어떻게 해야되나 일단 왠지 일단 껴놓아봐 껴놓아봐 펄 빠르게 해볼건 로소 로소 suppress 거 아우 빠르게 망할 것 같습니다 야 야 야 황영합니다 이 모자 어떻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아 심장 가자고요 아 그래요 아 심장을 가자고 심장 원하심 심장 해드려야지 야 불큐를 심장에 하는 거 안 아깝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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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크스 두둘이 나왔고 아 아 이게 끝이군요 야 아 아 괜찮습니까 만족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요것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